으 으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그리고 낀 다음에 아는 전화 으 으 이제 좀 말하고 이게 좀 간지가 나죠 이제야 뭔가 낌틀 뛸 것 같이 초반부터 숨을 필요는 없고 일단은 까다 가요 아 향기가 풀업이네 아주 난감한 녀석이죠 풀업 어 이만 돌아왔으면 풀업까지 잡을 수 있었는데 좋았어요 우리 편이 잡으면 제가 잡은 건 마찬가지구요 굳이 킬 욕심 안내지 첸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가볼까요 안되네 포기하네 나이스 아 탑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진했는데 아 탑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진했는데 와 지금 못판대 맞아가지고 딸피대네 여기 너무 뒤에 있었어 내 경포는 균형을 주워 아 그렇다고 이걸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 여기 마침내 재단이 준비되었다 재단을 차지해라 영웅들이여 서둘러라 하나라도 빠르게 먹으면 좋구요 하나라도 빠르게 먹으면 좋구요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버리고 팔을 맞이해라 묘지하나 나는 어둠 속의 껌이다 너의 품처럼 깊은다 이만으로 도전 이만으로 도전 우린 못먹긴 했는데 우리 더 와야돼 우린 더 와야돼 우린 공격이 안돼 공격이 안돼 꿀벌 우린 inmates nam pan ên 맞을 생각을 해야지 여기가잖아 이거 못봤니? 아 눈 안까 좀 다녀오세요 그걸 못보시면 어떡합니까 저 발니라 왜저래 나만갖고 오 저 발니라 때문에 뭐 가지 못하겠네 이쪽으로 못가 돌아갈래 또 발니라는 저거 잘 받아요 또 발니라는 저거 그곳에 판타만 걸리면 잡을 수 있는데 오케이 딱 각을 봤죠 제가 곧 재단이 솟아오르겠군 준비해라 먼저 손에 넣어야만 한다 피가 없고 우린 힐러가 없고 재단이 어우야야야야 재단을 차지하면 까마귀 군주에게 큰 방향을 줄 수 있다 진짜 개발리라 사나 돌게 하네 이제 니로만 쓰러지리라 이뻐 사나오르 기뻐 요즘 단축키로 특성 찍는거 많이 발전했죠 이제 마우스로 클릭해서 특성 찍었는데 오 야 진짜 깝쳐봐 용검 들어왔는데 발리라 어떻게 계속 깝치냐 주제를 알고 깝쳐야지 깝치 나 용검 맞고 대놀랐죠 저거 별로 안되요 가고있어요 아 내가 조금만 빨리 가면 더 잡을 수 있겠는데 아직 19초 아 우리 펌 왜 죽었어 또 발리라한테 죽었나 또 아 저거 진짜 피해를 어디서 들어가 아 야 뭐야 아 아 이렇게 저거 용검으로 피해는 내가 다 주고 킬다는 제가 쳤네 물있죠 안 되겠다 우리 다 죽네 우와 이거 첸 뭐냐 우와 첸 굳이 그렇게 까지 안 지켜도 되는데 나이스 와 이거 결국 지키나요 대단한데 아 용건 그냥 날렸네 용건 뽑자마자 또 디아블로가 나를 와 그래도 행래구도 지킨거 지금 못 졌죠 우리 팀 행래 영화만 가가지고 뭔가 낙제로 가서 죽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또 들어가야 돼 또 들어가야 돼 또 들어가야 돼 이게 힐러가 없으면 이게 문제야 우리 계속 집에 갔다 와야 되구만 그렇죠 너 오늘 잡을 수 있어요 무조건 잡아요 저거 진짜 멋지다 아 저보다 뭐 한거지 저걸 저거 무조건 잡히는건데 어 케오니 어서오세요 아 오늘 제가 지금 엄청납니다 오늘 다섯판 했는데 두번 MVP 3승 2패 2패 엄청나죠 오늘 원판 킬 딸은 많이 못쳤는데 그래도 뭐 재단 다 빼서 재단 다 빼서 나이스 보셨죠 이건 뭐 상대단들 아 근데 탱탱 소리였네 이건 좀 아닌데 이건 뭐야 이거 왜 나를 쏴 이건 안되겠네 아 하나 놓쳤다 이거 왜 나를 쏴 어 말 이거 좋은건가요 공격 포지션이 되게 찜틀 하는거라서 멋있어서 썼는데 아 저거 달려온다 저거 자 제가 다 받아줬구요 거의 뭐 겐지를 템처럼 쓰고 있어요 자 하트 자 저보다 잡을 수 있죠 겁나 뛰어 겁나 뛰어 무조건 잡아 저거는 저거는 무조건 잡을 수 있어요 뛰어 저거는 무조건 잡아요 무조건 잡죠 이런거는 뭐 이런거 가지고 궁이 아깝다 궁이 아깝다 막 그러는데 괜찮아요 좀 쏙쏙 되죠 궁 쿨 돌아오지 않습니까 저는 궁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궁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기 점수 여기 점수 어 잠깐 신나 활성한데 여기 여기 미드 점수 먹고 가야죠 여기다 미드 점수 먹고 여기다 미드 점수 먹고 여기다 미드 점수 먹고 여기다 미드 점수 먹고 올라오며 이제 점수 먹고 네 대단에 점수 먹고 용이 내가 된다 5초 오면 용 돌아와요 용이 내가 돼요 오 이거 뭐야 뭐야 엄청 아프네 저기 와 저 안에 들어가면 안되겠다 개 아프다 뭐가 막 들어와 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초취되는건 알겠는데 물이 없잖아 나 물 좀 마시고 나이스 자 11킬 좋아요 아 저기는 탱커도 순타기입니까 오 괜히 따라갔다가 아까 한 대만 놓치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라서 따라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자 아주모단 아주모단 밥이죠 자 디아블로 오는거 너무 뻔했구요 지금 상의적 상의적으로 와야지 글쎄요 던졌어요 이 녀석을 다수 또 잡았구요 제가 지금 스페이스로 화면을 딱 전환하는거 되게 멋지지않습니까 오늘 알아낸어요 이렇게 화면을 전환하잖아 이게 신경 안닿는데 어우야 이 맥 잘 몰라가지고 얼마나 앞섰는지 몰라 아이 저게 빗나가네 길탈채려고 그랬는데 나이스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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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블루하고 싸우긴 좀 애매한데 프로브 잡으러 갑니다 나이스 길게 아 용건 그냥 뽑을걸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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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어초 이건 먹고 이건 디아블로 나이스 안에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저기 아파 여기 잔 남았구요 까마귀 근처에게 내 힘을 보여줘라 이 용병 캠프를 차지해야겠어요 좀 더 여기 가면 끝이죠 우동원이 잡으면 우동원이 잡는 순간 일정 끝이에요 또 저만 이거 안맞아죠 나이스 다 죽여 끝났어요 이것이 운검이다 뒤에 오는데 크로브 크로브 깝칩니까 크로브가 깝죠 크로브가 깝죠 크로브가 깝치는 거 말이 안되죠 야 얘들아 얘들아 이거 왜 못죽여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 나이스 지지 이것도 MVP야 분명해 근데 MVP 와야됩니다 아 이거 뭐 16킬 오늘 6승 2패 MVP 3번 아 4승 2패 MVP 3번 6판에서 와